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17절 단어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문학적인 구조 중에서도 수미상관법을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단어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문학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삶 가운데 부족한 것 같지만 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중요합니까? 입술이 폐욕하고 미련한 것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지혜를 알지 못하고 지혜를 누리지 못한 삶보다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훨씬 낫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이 없는 소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건데 참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는 이제 지혜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소원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이 나타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소원은 자기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되는 부분이 뭡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결국은 자기의 소욕대로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이 급한 사람의 모습으로 대꾸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하고 7절 특별히 1절하고 17절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수미상관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가난과 관련돼서 재물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자먼의 내용들을 보면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재물이 마치 좋은 것이고 가난이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먼을 읽을 때에 지금 이제 솔로몬의 자먼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관점으로 자먼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혼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자먼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쭉 바라봤을 때에 관찰함으로 얻은 그러니까 데이터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그 자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참된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관찰하면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한 자먼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그냥 그 재물 옆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친구인지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그런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현재 보이고 있는 것에 데이터로 말미암아 주어진 관찰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봤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뭐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꾸 달라고 하고 요청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가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지금 4절하고 7절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관찰해 보건대 역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 것 같으나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 1절의 내용이 지금 핵심 아닙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를 향한 길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입술이 폐역한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비교되고 있는 게 뭐냐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가 부한 사람일지라도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술이 폐역한 자의 모습이 9절 말씀에는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짓 증인하는 사람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5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너구로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과 이 부한 사람을 이어서 바로 연결한 걸로 봤을 때 1절에 지금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가 지금 부를 가지고 있을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순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10절에 나오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니까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이어서 리더십하고도 바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이 나타나지 못할 때에 이 사회가 아주 그 모순된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주제를 약간 바꿔서 분노에 관한 것으로 이제 변경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여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역시 감정적인 부분이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의 결말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 분노로 나타났을 때의 분노의 결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폭력으로 결국은 귀결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확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마음속에서 또 삶속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까지 가지 않도록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근원적인 것을 캐내어서 빨리 그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하죠 회복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에게도 안 잡고 상대방에게도 범사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정말 분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다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뒷부분은 뭐냐 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 결국은 이 갈등 구조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분노로 결론 짓게 되는데 뭡니까? 이 갈등의 근원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이라는 것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실 걸어오셨던 길을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등의 한복판에 오셔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미움, 채찍질 십자가로 교결되는 이 고난을 실제로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상에서는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뭐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용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참되게 배울 수 있는 곳 생각해보면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근원을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내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갈등도 해결할 뿐더러 이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뭐예요?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귀결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폭발적인 능력의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근데 여기 떠는 왕의 분노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12절에는 왕의 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류의 노함입니다 이것은 의분입니다 이것은 의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분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지즘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며 이게 갑자기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갑자기 12절에는 왕의 노함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또 왜 나옵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결국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평가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용납했느냐 얼마나 용서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 책망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된 왕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갔던 길을 너도 가겠다고 제자의 길을 따라오겠다고 오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어찌하여 이렇게 여전히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왕의 노함 이 분노가 이 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3절 14절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가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은 아비에게 재앙이고 또 다투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마 끊임없이 그냥 잔소리하고 그냥 막 괴롭히는 것을 그냥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 가운데서도 불행한 모습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받지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와께로서 말미압느니라 이 말씀은 여와께서 슬기로운 아내를 준비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향해서 함께 가족 공동체가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예요? 슬기로워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와께 끊임없이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갈 때에 슬기로운 아내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아들도 얻게 되고 가정이 뭐예요? 다툼이 있고 재앙이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생명이 풍성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장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이 지혜 앞에 이 잠원에서의 지혜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정작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혜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신앙으로 연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얻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16절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결국은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지혜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실제로 이 말씀 앞에 부응하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 결국 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지킬 거다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절의 가난 그리고 17절의 이 가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미 상관법으로 이렇게 마침을 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17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영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극률이 여기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신다 엄청나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구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결국은 뭐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의 실천적인 내용 용서가 필요한 곳에 분노하지 않고 섬기고 공의가 있어야 될 것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재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말고 지혜를 가지고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 안에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축복, 기쁨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감사합니다.